포아, 이번에 간 곳은 어디일까요? 피카츄 보러 잠실 롯데월드몰에 왔습니다. 저 분수도 피카츄인가 봐. 피카츄야? 포켓몬 걸려? 왠지 디자인이 포켓몬 같지 않아? 포켓몬? 아니네? 조심해. 어머, 웃어. 활라스러나? 매일 100명인데 이 정도면 100명 넘지 않았을까? 이 정도 가까이 와야지. 이 정도 가까이 와야지. 귀여워. 포켓몬빵가 있어요? 어? 맞아. 포켓몬빵. 711개. 아, 세븐일레븐이라. 내가 썩 할지 민쌔래. 드디어 이제 메나한아비라는 곳에 점심을 먹기로 가기로 했어요. 그쵸? 근데 불안한데? 왜 줄이 없지? 아, 브레이크 타입인가 봐. 이거 그대로 담아줘. 억지 연기하는 거. 아니, 너무 친하잖아. 브레이크 타입. 보이진 않는데. 아, 아직도 급이 흉업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평일 낮에 잠실 오지 마세요. 다 브레이크 타입이네. 아, 다 브레이크 타입이네. 3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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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매. 3시부터. 네, 그는 산까지 2014년만에서 CBD를 구매했다 고맙 reste. 맛있겠죠? math braids. 맨 previous day. 이 여러분이 잘 flopidas. 정말 너무 빼앗긴 accounting reklam 쏘라. monarch ramp, 가. 어? 놀랬어. 뭐 할 건데, 뭐 하고는 건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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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먹는 거 같아. 하하. 계산하는 줄을 쓰는 동안 뭐뭐 파는지 구경했습니다. 티셔츠랑 슬리퍼도 입고. 일단 데코 스티커. 몬스터볼. 결리. 위성당을 주로...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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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할머니 보쌈이라도 갈까? 우리 저쪽에 있는 엄마한테. 하하하하. 최악이네? 왜 그러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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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다는 거지 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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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유일한 희망, 좋은 할머니 이거 먹어볼까? 아 이게 뭔가 각자 하나씩 하고 우리가 하나 먹을래? 어? 그래야 좋지 양성이야? 팍팍 해주세요, 팍팍 다 뜨거워서 그러는데 진짜 뜨거워 자 이제 주묵밥을 만들어볼게요 아이 뜨거워 장조림은 어디 있어요? 장조림? 안에 있었는데 그래? 짠! 아 이따 장조림 근데 장조림이 다 뭉탱인데? 아 멸창이야 한 사람이 다 먹을 뻔했네 왜 이제 장갑 솔직히 어떻게 입은 척 떼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왜 이래? 다시 섞어야 되잖아 뭐야 짠! 오늘은 제가 만든 주먹밥을 먹어 볼게요 짠! 택밥이 짠! 짠! 이것도 찍어주세요 오늘은 제가 만든 주먹밥을 먹어 볼게요 이제는 주먹밥을 먹어 볼게요 짠! 물막국수! 짠! 물막국수! 짠! 귀여워! 귀엽다! 그치! 애도 귀여워! 자이레이오생상 라이언! 맞아! 감사합니다! 와! 대박! 헤어지기 전에 키딩을 개봉해보기로 했습니다! 뭐야? 뭐야? 우와! 그 림피아 개 아니야? 맞아! 뭔가? 그 롯데리아도! 버린 친구가 또 왔네! 넌 내 운명인가 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롯데리아 림피아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 림피아가 키딩이 돼서 다시 주인한테 돌아간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좀 신기했습니다! 진짜 운명의 포켓몬인가봐요! 저희는 여행을 가주기를 봅니다! 저희는 여행을 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롯데리아에서 롯데리아도 롯데리아를 신고 integr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그 롯데리아에서 롯데리아에서 롯데리아로 사귀고 몇가지 반지 앞서는 장갑, 이곳이 여전히 있는 곳에서 여전히 다녔다 여전히 다녔다 여전히 다녔다 여전히 다녔다 여전히 다녔다 너무 잘 어울렸다 여전히 다녔다 여전히 다녔다 여전히 다녔다 고기를 바라보는다 다진마다 서프라이즈 마리키리 개봉해주세요 계란 다진마다 뒤에 종류가 있다 어 이건가봐 아르스르스 그치 어 그러네 아르스르스 처음 보는 애야 이거 이거 아닐까? 오 좋은건가봐 맨 끝에 있어 아르스르스는 4세대의 환상의 포켓몬이더라구요 그래서 몬스터볼도 다르더라구요 이건 좀 약간 깨알 디테일이었습니다 짠 포아포아 포아 랜드마크 포아포아 포아포아 오늘은 랜드마크 브릭피규어 조르디를 선물받아서 조립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개봉을 위해 옆에 옆에 이 테이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네 포아포아 포아포아 위치나요? 메인 메인리얼 북 엄마! 스티커? 짠! 귀염뽀짝한 브릭 피규어 조르디 스티커도 봐도 있네요 자 같이 저의 도움을 줄 포 언니도 옆에 있어요 짠! 이게 이제 다 맵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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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